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측과 미술관 퇴거 문제를 놓고도 법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주인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서림빌딩에 입주해 있는 미술관이 퇴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노관장 측은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노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2018년에서 2019년 무렵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노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예정된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에 노관장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